어? 왼쪽에서 토링 하자 나 비추는 중 야 큰일 났다 가운드에 안 내렸어? 내렸죠 내렸었죠 이젠 아니야 와우 센티넬 일로 와 건방지게 여기 여기 이리 와 일로 와 어디 갔나? 들어갔구나 걔 아파 잠깐만 살려주세요 하나 잡고 두 명 잡고 drown 어 방금afe을 지켰다 너는 왜 이렇게 잘 쏘지 밍맨 얘들아 게임에 있어서 여자남자가 어디 있니 잘하면 형이고 못하면 벌레지 잘하면 형이고 못하면 벌레지 저 HP 좀 주세요 게임에 있어서 여자남자가 어디 있어? HP? 나 두 사기 두 개 해줄게 그래 일단 잘하면 형이야 갑옷 깨놨고 어? 왼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비켜 놓은 중 나 우리 팀 오긴 해? 왔어 다 왔어 위 하나 아래 하나에요 아니요? 어 위에 내가 맞을게 아 두 명? 두 명 아래 내려봤네 아 깠어 깠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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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어헝 좋아요 어헝 좋아요 자랑도 그거 아시는구나 모르면 간첩이지 보고 엄청 어서 왔는데 아헝 고고우 이미 가고 있지 이미 가고 있지 아니 미칫 수술 왼쪽 소리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왜 큰 소리는 못 듣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세요 저 환창이 들려요 아니 이 사람 귀가 어떻게 된 거야 환창이 들린단 말이야 막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? 들려 들려 막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?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유튜브 틀어 놓은 거 아니야 발소리 옆에 내 앞에 발소리 무서운데 싸운다 그대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팩토리 싸워요 지금 킬 나한테 저쪽이에요 킬 로그 OK 저거 뭐야 플랜 라인 소리였음 헐 긴 프레그먼트 언덕도 싸운다 미친데 싸우는 여기 가스 확인 여기 가죠 야 오지게 싸웠어 여기 있다 위에 있다 위에다 할게 확인 여기 여기 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여기가? 몰라요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오른쪽으로 그 위에 빵구 뚜궁이 없음? 있지 빨아 죽였습니다 OK 일로와 일로와 일공이야 미친데 나이스 못 참아 들어와 내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오우 하나 잡았다 내꺼 이거 이곳에 적들아 있는 거 지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속아네 있어요? 어 미친데 아이고 저는 적 있다 위에 위에 와 진짜 미쳤다 고맙습니다 오오올리 크랩 오오올리 크랩 와 빡세다 잘가요 내 소중한 코스티 이이이이이 행복했어요 나 죽는지도 몰랐어 완전 싫어하냐고 여기서 크레이버를 먹는다며 지금 얘들 위로 올라왔을 거거든요 이제 파밍하고 슬슬 쟤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배너는 못 먹어요 여기가 끝라인이라서 자의장 들어가야 되는 라인이라 못 먹어요 유튜브 댓글에 왜 배너 안 먹어요 치지 마세요 다 죽여버립니다 진짜 왜 배너 안 먹어요 다 죽여버려요 진짜로 왜 배너 안 먹어요 배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플레이 정말 하시네요 너무 합니다 진짜 나 정말 하다 와아 잠깐님 네 살려주세요 그냥 죽어 있으세요 스페이스버그 안 들려요 퇴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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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죽는 건 그냥 퇴어영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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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쇼 수담이 어서오고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서오고 없더라구요 어서오고 이 판 끝나고 마이크 킬게요 네 하하 과연 아카는 두 스쿼드를 따고 유튜브 꽉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날 복은 복을 할 것 같거든 뻔해 네 뭐야 여기 칠 데도 없는데 여기 칠 데도 없는데 여기 왜 안 와 한 팀은 얘도 혼자 갑니다 최대한 도망다니면서 버텨볼게요 뭐야 이거 뭐야 이 가스 뭐야 얘 오면서 오면서 이런 걸 했었네 아이고 와 뭐야 아 얘네가 다른 팀이네 왜 안 싸워 싸웠다 어 이거 스노우볼? 뭐 이상하게 싸우냐 얘들 개멀있어 얘들 싸우고 옥테인 가야 돼 오 그니까 아 돌아왔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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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산다고? 이걸 산다고? 이야 이걸 살았다고? 싫어해 뭐야 뭐야 핑크가 이거? 아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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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아니 이게 필요합니까 이거 먹는 거 어구질이 싫어하냐고 우리 팀 왜 나갔냐고 이기는데 아하 유하 봤어? 봤어?